예체능 팀의 가장 큰 문제점 딱 하나만 짚으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? 더 뛰어야죠. 더 뛰어야죠. 정영동 선수, 조우종 선수 뭐 더 또 활동량에 도움이 안 되는 선수들이 있어요. 이런 선수들을 근절해야 됩니다. 이런 선수들을 근절해야 됩니다. 근절해야 됩니다. 근절해야 됩니다. 나이스, 나이스. 전반에 8점이야? 나이스, 나이스.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워낙 잘하는 거예요. 제가 맞고 있는 쪽 오른쪽 공격수들이 되게 빠르더라고요. 제가 못한 것도 있고. 여기 근데 다 빨라요? 다 빨라요, 다 빨라요. 다 빨라요. 수비 선수가 마치 등 뒤에 있는데 거인처럼 보이더라고요. 정말 이만하게 서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 공격하니까 무섭더라고요.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걸 아니까. 걔네한테 공격하면 뺏길 것 같고. 약간 소심해지고. 소심해지고. 따라가야 되는 건지. 발을 대고 건드려야 되는 건지 그것부터 진짜 모르겠어요. 일단은 이 상황이 당연해요. 이 상황이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더 잘했어요. 저희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열심히.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. 감독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? 전반전에는 일단 두 가지 하나는 지금 여기서 뭔가 상황을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. 선택이 뭐냐면 골을 전반보다 덜 먹는 방법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한 골을 넣는 방법을 선택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. 넣자고 그래. 넣자. 골은 많이 먹어봤으니까. 그러니까. 한 골 넣는 법을 한 번. 약간 배불러요 지금. 후반전의 목표를 한 골 넣기. 한 골 넣기. 한 골 넣기. 한 골 넣기 위해서 포지션을 꼬드 들어가시면 나을 것 같아요. 꼬드 들어가시고 왼쪽에 왼쪽 공격에 자명이가 들어가고 오른쪽에 스무 골. 어? 스무 골. 어? 정신이 박차 차리게. 어? 예체능 팀 선수들의 그 발전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득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득점할 수 있도록 해. 알았어? 예. 그럼 제가 아까 잠깐 나와있을 때 이규혁 선수랑 얘기를 해봤거든요. 스피드 스케팅 해가지고 1분밖에 못 튄대요. 1분밖에 못 튄대요. 1분밖에 못 튄대요. 그게 최적화. 최적화 돼 있어가지고. 단거리. 단거리. 단거리 밖에 못 튄다고 그랬는데 초반에 엄청 빠르잖아요. 어쩐지. 근데 그 다음에 못 튄다라고. 30년 타던데 부상이 없는데 지금 하자마자 지금 무릎을 갔잖아. 근데 이게 아무리 연습도 연습이지만 하다보니까 따뜻하더라. 뭐가요? 골 오더라고. 아, 골 오죠. 그러니까요. 저희는 계속 골을 먹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수비 역할이 그거예요. 불끈불끈해요. 수비 역할이 그거예요. 사실은 공격은 골 넣으면 칭찬받잖아요. 수비는 항상 골 먹을 때 골 먹는 장면에 빌미를 제공하는 거라서 수비가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골 먹을 때 그때 카트가 잡히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꼭 그 사람 때문에 잘 먹는 거 아까 전에 그 안영 공부 친구들이 잘했어요. 조우종 씨네요? 네. 안경을 벗어가지고 누가 누가 했네. 전반에 워낙 고생을 해가지고 누가 누가 했네. 전반에 워낙 고생을 해가지고 많이 늙었어요. 그 뽀로로 루디 아니에요? 뽀로로 루디. 아,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. 야, 19골까지는 버텨자. 앞에 2는 안 된다. 20점이 쟤네들이 목표라 그러니까 그러니까. 10점 만지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. 10점이. 꼬르동대 축구마! 아잇! 파이팅, 파이팅, 파이팅! 슈퍼 좀 나와봐. 앞으로. 야, 너희들 무슨 뭐 20곳씩 놀라 그래. 점심 안 먹었어? 네? 점심 안 먹었어? 아니, 좀 먹었어요. 근데 좀 밖에 안 먹어서 그러자. 선배에 대한 예고가 없다. 지금 8대8 축구에서 아주 잘 쓸 수 있는 4, 3 포메이션으로 정확히 나오는 것 같거든요. 수비선에 4명, 공격선에 3명. 자녀아, B는 걱정하지 마. 네. 니네들은 이제 볼 못 잡는다 봐야지. 끝났다고 봐야지. 한 골만. 한 골만. 한 골만. 한 골, 한 골. 한 골 가자. 8대0으로 뒤지고 있는 예태림 팀. 파이팅, 파이팅! 파이팅, 파이팅! 한 골만, 한 골만 가자! 파이팅, 파이팅! 파이팅, 파이팅! 한 골만, 한 골만 가자! 팁, 파이팅! '! allows카 oppos 아아아악!!! lished a. 위협을 했어요, 위협을! 오, 선대를 위협했어요, 지금! 경기 시작 이후 가장 위협적인 장면 연출! 이야, 대단합니다! 자, 여기서! 오! 위협을 했어요, 위협을! 한 골만 갑시다, 한 골만! 간다, 간다! 안 돼, 안 돼 바짝, 바짝, 꼭! 붙어, 붙어! 거기서! 고, 고! 고, 고! 고, 고,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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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하 안양군 골 최지혁 골키퍼가 탈망을 했습니다 자, 테디우 선수 아마 자신이 오늘 할 일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을 거예요. 암박, 암박, 암박! 플레이 플레이! 맞춰! 털리! 헤이 헤이! 슛! 헤이 헤이! 슛! 헹 prep 안선 헹 헹 헹 헹 헹 헹 헹 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